다음 단계는 R 스튜디오에서 R 막다운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이 플러스 사인, 녹색 플러스 사인을 누르신 다음에 R 막다운을 클릭을 하시면 R 막다운을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Yes를 누르면 이렇게 패키지가 깔리죠 아마 좀 더 많은 패키지가 깔리실 건데 결국에 다 깔리고 나면 이러한 화면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PDF를 누르고 OK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PDF용 R 막다운 문서의 샘플 양식이, 샘플릿이 뜨게 되고 여기에서 저장을 한 후에 닛 버튼을 누르면 PDF로 만들어진 문서를 저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저장을 하고 저는 여기에다가 test.rmd test라는 이름으로 그냥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test.rmd라는 확장자를 사용을 해서 rmd라는 확장자를 사용을 해서 이제 파일이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nit을 눌러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런 에러 메시지가 뜨면서 latex fail to compile this, 그러니까 이 test.txt 파일이라고 이제 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nit 버튼을 누르면 이 rmd 파일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 test.txt라는 이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즉 latex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우리가 컴퓨터에 latex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걸 자동으로 R에서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tag 파일을 프로세스를 한 다음에 PDF를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인 거죠 PDF 문서를 만드는 그래서 이 tag 파일을 잘 읽어드려서 PDF 문서로 만들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tag 라이브 tag 라이브라는 아마 이게 이 tag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이나 혹은 믹택 믹택인가 아마 이걸 수도 있어요 믹택 이런 두 개의 프로그램을 이거를 설치하거나 이거를 설치하거나 두 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알막다운을 이제 만든 패키지를 만든 그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유후인가 유후이라고 중국 분이신 것 같은데 어 R 스튜디오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고 그분이 이런 tiny tag 이라는 패키지를 또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tag 라이브가 원래는 리눅스 레이텍 관련해서 이제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이게 되게 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엄청 사이즈가 엄청 큰데 그거 중에서 이제 액기스만 뽑아와서 좀 더 가볍게 만들어서 tiny tag 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tiny tag 이라는 R 패키지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서는 이 두 개를 사실 설치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우리는 툴즈에 가서 인스톨 패키지를 누른 다음에 t-i-n-y-t-e-x 라고 해서 tiny tag 이걸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톨 를 누르고 리스탈트를 하라고 하는데 예스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tiny tag이 아마 잘 깔리겠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콘솔 창에다가 저는 컨트롤 L을 눌러서 콘솔 창을 클리어를 시킨 다음에 여기에 tiny tag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install install tiny tag 이라는 함수를 그냥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엔터를 누르면 자동으로 tiny tag이 다운이 받아지고 tiny tag 인스톨레이션 하는 파일이 받아지고 tiny tag을 설치를 하게 되죠 네 핸드폰이 자기한테 말하는 줄 알고 이게 원래 어... tag이랑 그 다음에 tag 라이브나 아니면 mid tag을 깔면 사실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작업인데 이거를 tiny tag을 설치를 함으로써 사실 그 과정을 되게 줄여주는 고마운 패키지고 고마운 분이세요 이분이 네 그래서 이후라는 분이 이 닛알 도 만드시고 R-markdown도 만드시고 네 제가 다니는 학교 바로 옆동네에서 통계학 박사 지구는 프로그래머가 되셨죠 네 벌써 다 깔렸네요 여기 보면은 use of uninitialized value in bitwise or 무슨 warning sign이 나왔는데 일단 뭘 해볼 거냐면 지금 우리가 설치한 요 tiny tag이 다 설치가 다 되었으면 다시 우리가 원래 생성을 했었던 test.rmd 이 스크립트로 가서 nip 버튼을 누르면 이번에는 다른 에러가 뜨지 않고 이렇게 pdf가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이제 이거를 닫고 좀 더 더 추가적인 설정을 좀 하고 싶은데 뭐냐면 다음에 지금 터미널에 가셔서 터미널에서 tlmgr 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tlmgr 이라는 이 명령어는 지금 현재 찾을 수 없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콘솔로 다시 가셔서 r 콘솔에서 tiny tag 한 다음에 이렇게 점점 두개 찍고 그 다음에 use tiny tag 이라는 요 함수를 실행을 시켜 보도록 합시다 browse for 폴더 잠시만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cmd command prompt 를 누르고 그 다음에 ech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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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p data % 라고 한번 쳐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user Isaac 그 다음에 app data roaming 이라는 폴더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거를 여기에 나오는 주소를 탐색키를 통해서 한번 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저는 this pc c 그 다음에 users Isaac 앱 데이터 이게 혹시나 만약에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에 hidden items 를 체크를 하시면 안보이는 감춰진 폴더까지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앱 데이터에 그 앱 데이터 자체가 지금 안보이는 폴더인데 저거 뷰에 가셔서 이거 누르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앱 데이터에 들어가셔서 roaming 이라는 거에 들어가면 tiny tag 이라는 폴더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bin 이라는 폴더가 있고 윈도우스 3에 이 파일을 이제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tlmgr 이라는 명령어를 설정을 친다면은 여기 폴더에 가서 이 파일을 실행을 해라 라고 알려줘야 되니까 폴더를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c 폴더에 간 다음에 users 그 다음에 저의 이름 Isaac 그 다음에 앱 데이터 roaming 이었죠 그리고 tiny tag 그리고 bin 여기까지 그리고 윈도우 32 이렇게까지 지정을 딱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되네요 잠깐만요 아 그러면 이거를 엔터를 누른 다음에 윈도우 users Isaac 앱 데이터 로밍 tiny tag 이렇게 해서 오케이 누르면 되네요 그래서 저 tiny tag 그 폴더 자체를 이제 이 tiny tag 패키지한테 알려줌으로써 아 여기에 우리가 실행하는 파일들이 있으니까 내가 이 커맨드에다가 이제 다시 닫고 제가 이걸 다 닫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md라고 치고 우리의 명령어가 지금 잘 먹는지 확인을 해야 되므로 tlmgr 이라고 한번 쳐보죠 그러면 네 이렇게 아까는 이제 그 명령어를 찾을 수 없다고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잘 찾아가는 걸 알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어 지금은 r 스튜디오를 열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테스트 rmd 파일을 닫을 누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pdf가 생성이 되지만 여기에다가 우리가 한글을 입력해 봅시다 라고 하고 저장을 한 후에 다시 닫을 눌러보죠 그러면 이렇게 유니코드 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 나 한글 여기 써있는 거 뭔가 모르겠는데 못 알아 듣겠어 하면서 에러가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 그래서 요거를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는지 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한글을 썼으니까 한글을 이제 RMD에서 썼을 때 한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패키지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줘라 라고 하는 이 옵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한 후에 닛을 누르니까 아 얘가 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TinyTag에서 가지고 있는 패키지가 충분하지가 않네 이 PDF를 만드는데 그러면서 아까 방금 우리가 그 경로를 지정해 줬던 그 명령어들을 이용해서 요런 패키지들을 지금 받는 겁니다 cjk, cns, 그 다음에 뭐 이런 폰트도 받고 그래서 지금 8개의 패키지를 받은 다음에 이제 돌린 거죠 그랬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글이 잘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글을 입력을 해서 PDF 문서를 만드는 거를 다뤄 봤는데 마지막으로 저와 설치를 하... 이걸 끝내기 전에 TinyTag 설치를 마치기 전에 추가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쓰는 그 레이텍 패키지들을 가져다가 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서 제가 알았냐면 한국의 택 유저를 위한 패키지가...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택 사용자 모임 이런 한국 택 사용자 모임이라고 구글에 치면 KT 유지라는 홈페이지가 나오고 여기를 클릭을 하면 한글 택 사용자 그룹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내려받기를 가시고 그 다음에 윈도우용 설치 방법을 누르시면 여기서는 이제 택 라이브 전체를 다 설치를 하는 것을 알려줘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다 TinyTag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걸 다 따라가진 않고 이 마지막에 네 번째 코텍 라이브 설정을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한국 택 유저 그룹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패키지 리파지토리를 우리가 나중에 뭐 이런 패키지 좀 불러와 한글을 사용... 한글을 인코딩을 하고 PDF... 한글 PDF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런 패키지를 받아줘 라고 할 때 여기도 이제 보는 겁니다 한글 택 사용자 그룹에서 관리하고 있는 패키지 중에서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등록을 해 주시면 아마 이렇게 세 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기다가 이만큼을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를 누르시고 커맨드 창에다가 오른쪽 클릭을 하면 딱 붙어요 그래서 이거를 엔터를 치면 이 리파지터리가 add가 돼 있다 라는 게 나오고 두 번째 이렇게 컨트롤 C 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고 다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른쪽 클릭 엔터 하면 그리고 이거는 아마 엔터를 누르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tag works config... 제 생각에는 이거는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안 하셔도 될 거 같고 나눔 폰트... 이거 폰트 설치하는 건데 아마 이것도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왜냐면 아래서 이미 다 이런 패키지 같은 경우는 레이텍 패키지 같은 거는 tiny tag에서 이미 관리를 다 잘 해주기 때문에 우린 이걸 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폰트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제가 다시 R에서 rmd 파일을 사용을 할 때 폰트 바꾸는 거는 다시 또 다룰 것이기 때문에 저것도 설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죠 뭐냐면 cmd 누르고 이제 tag update 하는 작업인데 tlmgr 그 다음에 update self-dash-all 이렇게 엔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no date available이니까는 잘 된 거죠 그리고... 음... 네 이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커맨드 라인으로 했지만 RStudio에서도 콘솔 창에다가 이렇게 tiny 텍 패키지에 있는 tlmgr underbar update 라는 이 함수를 실행한거나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창에다가 이렇게 치는 거랑 그 다음에 tiny tag에서 이걸 돌리는 거랑 똑같은 의미라는 걸 아시면 될 거 같아요 네 일단은 여기까지 하면 rmd에서 한글을 다루는 작업이 다 끝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해 드릴 강의를 들으실 준비가 이제 끝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문서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 rmd 파일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다이나믹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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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